찬연 기념물 학술 및 관상적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서 지정한 동물, 식물, 지질, 광물과 그 밖의 천연물 천연 기념물 네터댕크멀이란 말은 1800년 독일의 AV 훈볼트가 그의 남아메리카 여행을 기술한 신대륙의 열대지방기행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나 이 말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용어로 정착하게 된 것은 산업혁명이 진전되어 농목시대와는 너무나 이질적인 자연 파괴가 누적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부터이다 또한 자연 파괴를 우려해서 자연 보호를 부르짖게 된 것은 거의 같은 시기의 영국, 미국, 독일의 선진 3국이다 천연 기념물의 보호를 자연의 상징으로서 향토와 연결시킨 것은 프로이센이다 1906년 발족한 프로이센 천연 기념물 보호관리 국립연구소의 활동원칙 제2조에 의하면 천연 기념물이란 특히 특색 있는 향토의 자연물로서 지역의 풍경, 지질, 동물 등 무엇이든 그 본래의 장소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천연 기념물 지정 및 보호는 일제간점계 조선총독부가 조선 보물고정 명승천연 기념물 보호령을 공포하면서 비롯되었는데 이 법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였다 고유한 한국의 자연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기념물적 성격의 자연물을 보존,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는 1963년 728점의 지정 문화재를 재분류 지정하면서 98점을 천연 기념물로 지정하였다 1995년 1월 현재 식물 194건, 동물 61건, 지질, 광물 22건, 천연 보호구역 5개소 등 총 282건이다 천연 기념물 가운데 동물과 식물은 생명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죽거나 이동하면 천연 기념물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의 천연 기념물 지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식물 한국의 특유한 식물이거나 건조지, 습지, 하천, 폭포, 온천 등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는 학술상 가치가 있는 식물 또는 일정한 자생의 한계선에 살거나 명목, 거수, 기형적인 나무, 사당이나 성황당 등의 식목이거나 원시림 또는 고산식물, 오래된 인공조림의 산림 등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식물의 내용을 보면 직백수림, 상록수림의 자생지, 군락지, 자생북한지대, 원시림, 역사적 인공수림, 성황림, 어림 등의 수림이 지정되었다 식물 단위로 지정된 것은 줄나무, 등나무, 동백나무, 은행나무, 입합나무, 향나무, 올번나무, 탱자나무, 왕버들, 소나무, 한란, 망개나무, 주염나무, 후방나무, 팽나무, 팜나무, 비자나무, 굴참나무, 네티나무, 소태나무, 백예롱, 다래나무, 회양나무, 측백나무 등이다 2. 동물 한국의 독특한 동물 또는 특수한 지역에 서식하거나 일정한 번식지역,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철새 등과 희귀한 동물 및 관상적으로 특이한 동물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 내용을 보면 조류 도래지, 번식지, 극경회유해면, 진돗개, 오골개가 있고, 종자체를 지정한 것은 크낙새, 따오기, 황새, 두루미, 흑두루미, 먹황새, 백조, 재두루미, 팔색조, 저어새, 느시, 흑비둘기, 까막닭다구리, 사향노루, 산양, 무태장어, 얼음치, 장수하늘소, 수리등이다 3. 광물 한국의 지지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광물이거나 암석의 생성연대를 연구하는 중요한 학술적 대상 또는 거대하고 특이한 동굴, 동식물의 화석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내용별로 보면 동굴, 암석, 화석 등이 있으며 동굴로는 영월고시굴, 초당굴 등이 있다 4. 천연보호구역 일정한 지역의 동물, 식물, 광물의 천연기념물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낱개를 지적하지 않고 일정 구역을 포함하여 지역 단위의 넓은 자연 면적을 지정하고 있다 5. 한라산, 설악산, 홍도 등이 있다 북한에서는 학술적, 과학적으로 연구가치가 있고 보호해야 할 희소한 동식물, 지질, 광물 등의 천연기념물에 덧붙여 체제 및 기밀성 가계의 우상화와 관련된 대상과 지리부문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1993년 말 현재 북한의 천연기념물은 모두 467점이며 여기에는 식물 90종 230여 점, 동물 68종 103점, 그리고 나머지가 지질 부문과 지리부문이다 자연 보호구는 백두산, 오가산, 묘향산, 구월산, 금강산, 지보산 등 모두 6개이고 동식물 등 개별적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보호구 15개, 식물보호구 14개, 바다새, 수산자원보호구 10개 등이 지정되어 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